아버지가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여기를 많이 놓으게 해주세요. 표지가. 자신감 있어. 되나? 나오나? 아버지 들어가세요. 진짜 재킹이. 사진 왜 이래. 사진이 뭐. 내가 찍었다. 이런 느낌. 아버지. 아무런 사진 밖에 없다 그러는데. 근데 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. 사진이 뭐 먹을 수 있겠는데. 뭐 보여줄게. 별로 없더라고. 그래서 아 그 사이에도 내가 찍어놨어야 되는데. 알려드려야겠네요. 좀 후회스럽더라고. 인생 삿. 두 번째 커플이 늦으시네요. 그대는 떠나. 미간이 왜 이렇게. 이 눈소리니까 저렇게. 미간이 왜 이렇게 찌푸려주셨어요? 좋았어. 안 아파요? 안 아파? 안 아파? 가슴이. 가슴이. 아 왜 내가 죄송스럽지. 아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어요. 사실은 나이만 좀 더 젊었으면. 더 재밌을 것 같은데. 지금이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. 그럼요. 너무 재밌어요. 오늘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. 그래요. 너무 재밌어요. 손동훈 씨랑 칼 씨랑 한번 부탁을 바랍니다.